랩다이브 마지막 출연자 MC메타 형의 인터뷰입니다. 메타 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MC메타입니다. 간단하게 자기 소개라도 부탁드려요. 저는 가리온이라는 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래퍼고요. 대구 출신의 래퍼입니다. 물론 모르는 사람은 없었겠지만 그래도 앞에 고정 질문이라서 들어봤는데 군황이 궁금해요.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시는지 가리온 소식도 MC메타의 솔로 작업물 소식도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군황은 일단 코로나를 어떻게든 피하려고 노력을 기울이면서 정부의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어쨌든 코로나 시대에 버티고 있다는 게 가장 큰 군황이고요. 저희가 이제 2020년이 되면서 사실 2020년도 지났죠. 근데 아마 방송 보시더니 2021년이니까 더 할 말이 없는데 가리온 2집을 저희가 2010년에 발표했기 때문에 전작을 발표한 이후에 저희 정규는 10년간 못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뭔가 좀 실마리를 잡고 작업을 이제 서서히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3집 3집 와 정말 기대된 이게 너무 저희는 사실 뭐 양치기 소년이 아니라 거의 뭐 소치기 소년이라고 해야 되나 거짓말을 너무 늘 뭐 많이 해와가지고 이 말 하면서도 사실 네 저도 이제 죄책감도 안 들어요. 너무 근데 진짜 이번에는 좀 네 뭔가 이렇게 좀 물리적으로 녹음도 하고 있는 네 2016년 그때도 물리적으로 녹음도 했네요. 엎어서 그렇지. 저도 10년째 존버하고 있는 랩키드로서 가리온 3집이 굉장히 기대되는데요. 그래도 최근에 가리온 신작 중에 그놈의 음악이라는 거 내셨잖아요. 아 네네. 네. 굉장히 좀 재밌게 듣고 좋게 들었었는데 그것도 간단하게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아 네. 그거는 이제 뭐 워터멜론 뮤직이라는 비트마켓 사이트와 같이 협업을 한 형태였고 진우라는 프로듀서랑 같이 비트를 저희가 이제 초이스를 해서 일종의 컴퓨티션 비슷한 성격이었어요. 다양한 비트메이커분들이 제안한 비트 중에 저희가 좀 이제 너무 다 훌륭하지만 저희가 아마 한 200곡 넘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다 들어보고 엄청난 번뇌에 빠졌다가 아 이 곡밖에 못하겠다 해서 이제 너무 훌륭한 곡들이 많아서 이제 진우의 곡도 제일 저희 입맛에 당시에 입맛에 맞았던 거죠. 그렇게 작업을 했던 거고 뭐 나름 이제 저도 좀 새로운 시도를 했지만 저희 팀의 나찰이 상당히 좀 어찌 보면 두 번째 챕터의 어떤 시도를 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신선하게 같은 멤버로서도 신선하게 들었어요. 암블랩을 이렇게 또 시도하신 것 같은데 또는 이제 힘을 많이 빼고 또 약간 싱 스타일도 넣었죠. 노래하듯. 네. 그래서 상당히 저도 작업하면서 나찰의 결과물을 신선하게 어떤 저한테도 사극제가 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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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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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무대에 있는 모습을 관객들이 직접 목도를 하고 서로가 호흡을 하고 그 공간의 울림이 같이 느끼는 거 그거는 좀 얘기가 틀리잖아요 아무리 모르겠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나와서 무슨 유튜브로 그런 공간의 떨림까지 전파되는 기술력이 나오면 몰라도 포디처럼 그렇죠 포디를 넘어서서 소울이 전달된다 그럼 뭐 얘기가 다르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무대라는 거는 거의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지 않나 라는 측면에서 이런 어떤 무대 랩다이브라는 무대는 정말 중요하죠 호흡 같은 거죠 숨 쉴 수 있는 그런 공기 같은 거죠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저도 인터뷰를 한다고 제 말을 못했었는데 제가 랩다이브를 만들게 된 것도 사실 대구가 유일하게 시리즈 공연이 하나 살아있는 게 있어요 힙합트레인이라는 공연인데요 예전에 다이나마이크라는 무대도 있었고 한데 랩다이브가 아마 다이나마이크 2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호스트를 보면서 이렇게 진행할 건데 우리 메타 형이 또 대구 출신이라는 이유로 좋게 생각해 주시고 첫 번째 시리즈 공연을 열면 무조건 게스트로 와주시겠다 이렇게 저하고 약속을 했었는데 약속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번 인디공호사함하고 같이 잘 만들어서 이거를 무대가 필요한데 재능이 있고 랩을 잘하는데 무대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 아까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성불가침 그런 걸로 잘 가꾸어 나가보겠습니다 메타 형도 그러면 끝으로 랩다이브 응원 메시지 하나 부탁드릴게요 랩다이브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랩다이브가 계속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그 안에 뛰어들 수 있게 더 깊어지고 더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MC 메타 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